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하치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소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알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그리고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경쾌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성령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하고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나 성령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가 실제로 성령의 세례라는 표현이 쓰여진 용례들 구체적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성령 속에 성령의 세례가 나타난 용례들은 전부 7회입니다 각 복음소에 한 번씩 사복음소에 4회 성령의 세례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서진인 고린도 전서에 한 번 총 7회가 나옵니다 복음소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 복음소에 한 번씩 성령의 세례가 나올 때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한 언급은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분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는데 자기 뒤에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수님이시요 세례 요한이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네 번 다 미래시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 말씀 1장 5절에 성령의 세례가 나오죠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시제가 미래 아닙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미래의 시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예언의 형태로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 세례가 나타난 용래가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 집에 갔던 사건을 회상하는 형태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났다 예수님의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 하면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었거든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로마인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가 하늘에 보여진 환상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를 받아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정말 시몬 베드로가 잘못한 거다 어떻게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힐문하듯이 당신은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녀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인 내가 어떻게 왈가불가할 수가 있겠는가 이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나오는데 이때는 성령의 세례가 과거의 사건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사건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00년 1장에서 여전히 성령의 세례가 미래의 사건으로 언급이 되다가 4등전 11장에 이르러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시몬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봐서 분명 4등전 1장과 11장 사이에 성령의 세례의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용래 성령의 세례가 나타난 일곱 번째 사례는 고림도 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거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 고림도 전서에 나타난 말씀으로 그것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가 총 7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4등전 1장과 4등전 11장 사이에 나타난 성령 세례의 사건은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4등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 그것은 바로 교회의 탄생이죠 그 이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신 사례들이 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의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 안에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죠 요한범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의 세례란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구속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성령의 강림으로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된 사건 그것이 구원사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사가 있듯이 우리 각 개인의 인생사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세례의 의미는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두 번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녀 세례는 연합, 유니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도 없이 그래서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든 사건 그것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에요 고림동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했을 때 한 몸이 되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몸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가르치죠 우리가 교회와 상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연합되게 된 것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 각 개인의 인생사 개별적으로 성령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연합되게 만드신 사건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중대한 관심사 아닙니까? 과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인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길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4등전 2장 38절 39절에 나와요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4등전 2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에 성령 세례를 받는 길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길이 제시됐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시몬 베드로와 일어나서 지금 말씀을 선파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때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년이 2000년이 지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었는데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요아께로 돌아가자 요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요아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치료의 영, 치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소생의 영,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아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요아를 알자 힘써 요아를 알자 그이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가물고 메마른 땅에 담비가 임하듯이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애쓰고 용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의 모든 결박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삶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가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세주 예수의 수를 내가 믿고 살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갖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세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